애원아, 이제 엄마 이거 먹어도 돼? 애원아, 이거 엄마 이거 먹어도 돼? 애꺼, 애꺼. 아, 이거 얘 꺼야? 이거 돈가스 얘 꺼야? 애원아, 이거 엄마 먹어도 돼? 안 돼. 이거. 애꺼. 아, 얘 꺼라서 이거 엄마 먹으면 안 돼? 응. 이거 엄마 안 돼? 응. 왜? 엄마 이거 배고파서 먹을래. 왜? 애원아, 먹는다? 아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먹으면 안 돼? 응. 애원이 안 먹을 거잖아. 애원이. 애원이 배불러. 먹을 거야, 그래서? 응. 먹어봐, 그럼. 애원이 먹었어?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거야? 엄마 못 먹게 하려고? 애원이 욕심쟁이네. 아, 얘 꺼라서 먹으면 안 돼? 응. 여원님만 먹어야 돼? 배가 부를 텐데 계속 먹네?